아 자꾸 생각지도 않은 돈을 쓰게 돼가지고 할 때 정말 생각 없었는데 SNS에 광고가 뜨더라고요 광고 떠가지고 여쭤봤더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렌즈를 보면 갯파인드 보면 여기가 약간 보여요 이렇게 렌즈인 거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이거 색깔들 다 사고 싶거든요 아 이게 뭐라고 그래요? 유리라고 그래요? 슬리퍼 몇 년 전부터 유행이었잖아요 모든 브랜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 반감이 있었거든요 저게 뭐야 그냥 신발도 아니고 슬리퍼도 아니고 근데 너무 많이 신더라고요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사려고 했더니 이 색깔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사이즈가 아예 없어요 뭐 뭐 뭐 뭐 뭐 뭐